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이스 정윤경입니다. 페스티벌 Republica da Korea 온라인 한국주간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Mina Shereis Philharmonic Orchestra 단원들로 구성된 현악 4중주입니다. 저의 연주맨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첼로, 에드워드 스웰스, 비올라, 미하일부가엘, 바이올린, 아라, 아르줄미안, 아부처, 정윤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클래식에서 시작해 한국, 브라질 두 문화의 다양한 음악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게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해준 주 브라질 한국대서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주 감사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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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